아주 잘 하셨어요 눈치를 보는 것도 센스가 없으면 못해요 그 간지가 없으면 눈치를 보면서도 틀리거든요 근데 그 호흡을 잘 맞춰 나가셨어요 처음 하시는 것 치고는 감각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배님들을 보고 잠깐씩 컨닝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박자가 먼저 들어갈 수도 있고 나중에 뒷북을 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집중하셔서 잘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죽머리를 한 번 더 하는데 우리 신옥부님께서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뭘 찾으시다가 갈까부다를 찾는데 잘못 걸려갖고 저를 찾아가지고 여기를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연이 갈까부다요 내가 갈까부다를 할 것이니깨래 그 갈까부다의 장단을 치셔봐 자 그러면은 갈까부다를 할 테니까 죽머리를 치셔봐요 갈까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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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바스 칼칼푸따스 천뒤라도 따라바스 칼푸따스 천뒤라도 따라바스 칼푸따스 천뒤라도 따라바스 칼푸따스 우친 짓 짤 짓니 해동성 불암에 아아 수역 여름은 통걸려 고기라도 고기 힘 따라서 갈까 보다 수고한 하루 진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1년 1동 고기 힘은 도망가면면 도망가면면 우리의 진부신구선 무슨 물이 막혔든지 나 우리도 못 없을 3월 동풍 연자되어 임계신 엄마 학교에 집을 짚고 돈 일다가 밤쯤 이메 이메일 번난 청해를 벗으시고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이메일 번난 청해를 벗으시고 어쩔 거나 무더워 보기 무더워 보기 무더워 보기 무더워 보기 이렇게 해서 두 머리가 끝나신 거고요 추후! 춘향가에 나온 겁니까? 아따 이렇게 좋은 것도 있네요 아따 이렇게 이제 배워야 진짜